모 파이 바 쇼 심쨰오 까빠 심쨰오 까빠는 아니라고? 또! 권예지 또! 심쨰오 까냐니우 심쨰오 까냐니우 해보자 하나 둘 셋 심쨰오 까냐니우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도 못 까라고 쉬는 건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송쇼 선배님 좀 부탁드립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나 자 우리 미스쿨이 효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자 엘카리리티 성분도 들어가야 돼요 자 저희 소화는 정말 잘 되고요 저희 베베왕기 또 여기에도 너무 좋고 우리 엘카리리티 성분으로 인해서 체지만 분해가 정말 잘 된다는 점을 주면 됩니다 선생님 여러분 다른 영상에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저희가 먹여드리는 음식은 몬넥 맘떠인데 석힌 새 호커스에 찝는 두부면 이게 두부면이에요? 아 두부랑 면? 아 오케이 아 잠깐만 나 손 움직일 때마다 냄새나 저번에 여러분들이 꼭 독특한 음식 먹여줘도 된다고 해서 먹는 거 아니지? 음식을 처음으로 퀵크댄스에 데려왔습니다 내가 말 실수했어 내가 그리고 이 음식은 하노이에서 많이 먹는데 베트남 사람, 하노이 쪽에 있는 사람이면 꼭 제가 나름 호치빈 사람이어서 호치빈에도 많이 먹어요 저는 호치빈 없어서 하노이 사람이 호치빈 가서 이런 당에 많이 먹어요 제 눈에 초점이 안 났어요 근데 이게 형이 냄새가 뭐랄까 한국에서도 이런 절인 음식이 워낙 많으니까 많지 많지 뭔가 맡아본 적 있는 냄새인데 강해 한국에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 음식에 들어가 있는 이 냄새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향이 새서 약간 지금 라헨이랑 저랑은 원래부터 라헨이 안 좋아했고 저는 좋아하는 편이었고 오늘은 또 이게 어떨지 약간 이게 좀 기대돼요 한 번 먹어볼게요 일단 너무 소스에 좀 많이 마시고 저희가 면도 있고 아 그러니까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거 이거 순대도 있고 어묵이에요? 어묵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햄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햄? 다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거 궁금해 궁금해 한 번 먹어볼게요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상추에 다 싸먹어요? 곁들여서 먹는 건데 우선 없이 먹자 근데 이거는 다 해가지고 다른 재료들이 스틱커들만 넣어놨거든요 아 일단 번연의 맛부터 먹은 거예요 번연의 맛? 아 이거부터? 나도 이거 번연의 맛 그렇게 뭐 먹으러 왔는데 아 그거 아니었어? 나 지금 순간 이건 줄 알고 나 지금 순간 이건 줄 알고 피리님 째려봤잖아 지금 표정 순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이 표정이었어 나한테 피리님 째려봤잖아 피리님 저 싫어하죠 오케이 번연의 맛 난 이거부터 사실 궁금했어 어 순대 나도 순대 순대일 것 같아 오 냄새도 그냥 순대야 오 냄새도 그냥 순대야 그냥 순대들이 다 피순대라고 음? 음 간 너무 잘되어있는데? 네 너무 맛있는데? 순대 자체가 피순대여서 당면이 안 들어갔네요 따로? 네 네 네 맛있다 먹어볼까? 어묵? 이게 어묵인가? 궁금했죠 아 근데 진짜 어묵이다 내 냄새를 방해하지 말라고 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짱해 이거 두부 먹어볼까? 음 두부가 가진 않지니까 음 이걸 이제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거네 그리고 그리고 몬덕먹덩이라서 두부가 맞을 거래 주로 두부랑 명이랑 이거랑 많이 먹어야 돼 음 이렇게 이렇게 두부 맛있는데? 튀긴 두부 이거? 이건 뭐예요? 돼지기 돼지기? 응 음 지난번에 먹어봤던 거? 나 너무 좋아했었던 거 젓가락질 나 이건 부수? 너무 좋아해 부수 쩐득쩐득 돼지기 맛 돼지기도 지금 간이 안 돼있어 심심해 응 심심해 이게 소세지? 네 이거 햄 소세지인데 햄 음 음 이거 진짜 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무슨 맛이냐? 라이스 아니 아니 이게 자세가 조금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 들어줄게 쟤가 먹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 지난번에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 음 진짜 맛있어 밥 밥도둑 오케이 좀 찍어볼까요? 찍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재료들이 다 그릇에 담고 소스로 조금씩만 다 닦아서 아 난 무서워 아니면 두부 조금만 찍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두부? 네 두부만 어서 한번 먹어볼까? 두부 오케이 두부만 한번 찍어서 나 먼저 먹을까? 같이 갈까? 같이 가자 같이 죽자 나 살짝만 찍는다 진짜로 더 찍어야 돼요? 아니 이만큼 찍었어요 좀 이렇게 붙이고 뒤에 남자친구랑 먹어보면 안 돼요? 냄새나서? 냄새나서 우리 연락하지마 진짜 맛있다 되게 맵다 매콤해 여기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찍었어요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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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조금 찍었거든? 그리고 향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냥 그 간이 되는 정도? 맛있네요 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도전하세요 맛은 맛은 심하지 않아요 근데 냄새도 조금 심할게 난 어묵으로 찍어볼게요 어묵으로 도전해 너 되게 간이 큰 아이구나 어 나 너무 많이 했어 나 어묵 살짝만 찍어서 그만 그만 그리고 이렇게 묻혀야 돼요 어 맞아요 묻혀야 돼요 괜찮은데? 너무 세요 반대네 외로 음 아니 맛은 있어요 아 냄새! 난 냄새 때문에 그래 이게 냄새가 여기 확 아니 아깐 자꾸 물어봐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난 이게 맵다는 것조차 아직 못 느끼고 아 나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소시지를 찍어먹겠어 그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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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한번 하자 소시지를 많이 먹었어 괜찮다? 냄새 때문에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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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싫어 버렸어 이번엔 면을 살짝 찍어서 두부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면을 왜 한가닥만 찍어? 장난에? 찍은거에요 더 찍어줄까? 아니야 찍은거야 먹을만이야 저 면 제대로 먹어볼게요 찍은게 아예 빠져버렸어 왜 이거 가져가 이거 어떡해요 이럴때? 가져가 이거 어떡해? 다른거랑 묻혀서 먹어요 거의 비빔국수 됐는데 지금? 두부 같이 먹어볼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았어요 그럼 상큼하게 향채 한번 먹어볼까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또 상관하지 않아요? 나 이거 너무 많이 찍었어 나 이거 뭐야 너가 씹은거 여기까지는 냄새로 나 안먹을래 왜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 다같은Men 그래 어떡해 다 맛있어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말조심할게요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향이 냄새가 너무 강요해서 먹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먹을 먹을 수 괜찮아요 얘만 한입 더 먹으라고요? 얘만 제가 불러요 입이 짧은 편이에요 아니 뭐 나쁘지 않았고 나쁘지 않았고 나쁘지 않았는데 좋지도 않았어요 말이 왜 꼬였어? 먹을 수는 있지만 나쁘지 않지만 안 찾아 먹을 거다 좋지도 않잖아 베트남 간다며는 뭐 먹어보고 싶어요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서 베트남 갈 거라며 베트남의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먹으러 가 마! 앞으로는 분짜 이런 거 저 그거 좋아? 나 피셔스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이건 아는 것 같아 마! 분짜, 껌가, 껌보, 껌보도 있죠? 껌덤 아 껌덤 이런 거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다음에는 그런 걸 먹어봅시다 네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음식을 먹어봤으면 하는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DM으로도 저희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 가장 중요한 K2N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바람이 이리로 와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